안녕하세요 에코파워팩입니다. 오늘 폭스바겐 파사트 차량이 입구되었고요. 에코파워팩을 장착을 했습니다. 에코파워팩 장착을 치면 저희가 운전석 시트 아래에 설치를 해드릴게요. 오늘 작업한 모델은 에코파워 160 큐브 모델로 12V 입력만 들어오게 되면 14.7V로 승합을 시켜주는 차대가 안에 내장이 되어 있고요. 10A로 급속 충전을 해주기 때문에 약 40분 정도만 운행을 하시게 되면 100% 완충이 돼서 블랙박스 사용 전류값 320mA 기준을 했을 때 주차 녹화를 약 20시간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산철 배터리이기 때문에 2000회 이상 충방전이 가능해서 5년 이상의 수명을 자랑하고요. 그리고 에코파워팩은 현대해상 5억원 배상물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KC인증, KN41 자동차 대상인증, 미국 FCC인증, 유럽 C인증까지 여러가지 인증을 받은 국내 최고의 배터리입니다. 이제infl oath하기가 이벌합니다. 이렇게 실패가 sch務 Kirill